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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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대구시방고용노동청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할 수 있는 특례 업종이 오는 7월부터 26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특례 제외 업종은 자동차와 부품 판매업, 금융업, 방송업 등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한우 확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와 한우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한우가 맞는지 검사해서 해당 기관의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DNA 검사를 통해 등급이 낮은 한우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급 둔갑 판매 행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